오는 10일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번 CPI는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물가 상승세가 꺾이는지 여부가 미국 중앙은행의 긴축 강도를 결정하게 될 가장 큰 변수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관련 지표는 어떻게 나올지, 시장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체크해보겠습니다. 이번 주 대내외적으로 정말 다양한 지표들과 발표들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 중에서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게 바로 미국의 5월 CPI 지수일 텐데요. 인플레이션 정점에 대해서 좀 감론을 막이 있는 가운데 관련 지표는 어떻게 나올지, 시장에서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기자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6월 FOMC회를 앞두고 나오는 지표이기 때문에 시장의 주목이 더 큰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FOMC가 6월 14일, 15일 이틀 동안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지금부터 제한됩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타부타 말을 할 수 없는 블랙아웃 기간에 접어들기 때문에 이번 주 10일에 발표되는 5월 소비자 불가 지수, CPI가 인플레이션 방향, 더 나아가서 경기 침체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상태에서 굉장히 주목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만약에 CPI 지수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시장이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이 되는데, 또 같은 날 보면 중국에서도 5월 CPI 지수, 그리고 생산자 물가 지수, PPI가 동시에 발표가 됩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다른 선진국과 반대로 약간 저물가가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해요. 그래서 전문가도 상당히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올지 그런 것들이 주목받고 있고, 또 이제 CPI가 중요한 이유가 유럽중앙은행이 통화정책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하게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주춤한 모습을 보이면, 여기서 기준금리 인상폭이 줄어들 수 있고,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 10일 역시 빅스텝을 밟을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때문에 10일에 발표되는 CPI 지수가 어떻게 나올지,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인플레이션 정점롱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미국 국세 금리가 3% 넘게 반등한 것만 보더라도 물가 상승 쪽에 조금 힘을 주고 있는 게 아니냐, 그렇게 전망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게 또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잖아요. 시장 전망은 좀 어떤가요? 네, 시장 전망도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3월에 8.5%, 그리고 4월에 주춤할 것으로 예상해서, 시장에서 그때 8.1%로 예상했었는데, 8.3%이 나왔었잖아요. 물론 주춤한 건 사실이지만, 시장 전망치보다 높게 나왔기 때문에 그때 당시 시장이 굉장히 변동스러워 보였던 그런 흐름이 지금 기억이 되는데요. 국내 하우스들이 어떻게 전망하고 있나 정리를 해봤는데, 먼저 하나금투 보고서를 보니까, 지금 유가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 가격의 방향성을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당장 인플레이션 픽아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정책 여력 확보, 신뢰 형성을 위해서라도 연준이 강력한 긴축 스탠스를 유지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사실 좀 주춤한다고 하더라도, 연준이 이거에 맞춰서 사실 갑자기 긴축 스탠스를 좀 느슨하게 한다. 거나 이런 식으로 보이면 사실 이제 정책 신뢰성이 좀 낮아진 그때 미국 증시가 하락한 것을 봤을 때, 만약에 이번 CPI가, 5월 CPI가 예상치에 부합하거나, 아니면 예상치를 좀 밑돌면은 좀 상승폭이 좀 있지 않겠냐. 이러면서 긍정적인 뷰도 같이 내놨습니다. 긍정적인 전망과 함께 부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물가 상승도 상승이지만, 경기 침체가 같이 오는 스태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건데, 긴축 후에는 침체가 올 수밖에 없다. 유가가 이렇게 급등했는데 경기 침체 당연히 따라온다. 이러한 부정적인 이야기가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경기 침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사실 뭐 경기를 침체하더라도 물가를 잡아야 된다. 지금 이런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사실 뭐 경기 침체에 대한 논란, 그런 우려가 어제오늘 얘기는 아닌데, 최근에 월가, 월스트리트 거물들이 연달아 얘기하면서 다시금 한번 주목을 받고 있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이미 다이먼, 제이피 모건 체이스 CEO가 지난 1일에, 이달 1일에 경제 허리케인이 다가오고 있다. 이러면서 경기 침체 우려를 경고를 했고, 제임 프레이저 시티그룹 CEO도 3일에 미국이 경기 침체를 피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뭐 미국이 경기 침체를 받는 거랑 국내나 다른 외국 상황이랑 별개가 아니잖아요. 사실 미국이 경기 침체면 다른 글로벌이 다 경기 침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해지펜 펀드 매니저 덴 나일스도 만약에 경기 침체가 없다는 데 베팅을 한 거면, 승산 없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다. 뭐 이러면서 좀 이야기를 보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고용 지표는 좀 좋게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미국이 그래도 경고하다, 경기 침체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게요. 연준의 입장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5월 고용 보고서를 보면 5월 동안 비농업 부문 고용이 39만 명 증가했고, 실업률은 최저치를 기록을 했어요. 반세기 만에. 그래서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뭐 굉장히 어렵겠지만 경기 침체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런 전문가들의 발언도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 특히 이제 CPI 지수를 보고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은 우려가 있다. 이런 것들을 알면서 좀 이렇게 뉴스를 팔로잉 해야 될 것 같습니다.